안녕하세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Hi guys! We're SuperM! 안녕하세요! 슈퍼1으로 돌아온 슈퍼엠입니다! 요즘 또 굉장히 자주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트위터 블루룸 파란색 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추석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땠어요? 멤버들은 어땠어요? 어제 추석이었는데 형부터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 어제 부천에 가서 조카들이랑 제 몽룡이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가지고 또 부었어요 마크는? 저는 좀 마크는요? 집밥 먹었습니다 집밥 먹었습니다 저는 어제 어머니가 문자로 저한테 보내시면 아침에 일찍 와서 밥 먹으라고 맛있는 거 해놨다 백지찜이랑 전 해놨으니까 꼭 와서 먹어 해서 집에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왔어! 대표먹으면 돼! 그래서 먹고 왔어요 식당인가요? 식당? 먹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딱 먹으면서 뭐 했어요? 루카스는? digitamin tidamin 인천 바다 갔어요 좋겠다 아, 놀다 왔어요? 판도? 같이? 둘이 같이? 네 태웅이는? 다 같이? 저 아닌 거 같은데요? 뭐야 너? 누구랑 갔어 아니야 같이 매니저 형 없이 같이 아니야 같이 갔어 매니저 형도? 태웅이가 뭐 했어? 전에 이제 누나네 집 가서 저 부모님 오셨다고 해서 밥 먹고 왔어요. 부모님 오셔서? 역시 저도 집밥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몸무게를 딱 쟀거든요. 근데 먹기 전보다 3kg가... 에이! 진짜? 3kg를 먹었다고요? 에이! 이틀반도 딱 쟀거든? 진짜로. 아 그래요? 얼굴이 진짜 나. 얼굴이 진짜 나. 진짜 나. 이거 믿어줘야지. 그랬습니다. 3kg 가지고 그러세요. 여기에 진짜가 나타났다. 마크는 뭐 했냐니까요? 저 집밥 뭐. 무슨 밥을 먹었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집밥 이러면 메뉴를 얘기해야죠. 아 뭐지? 뭐지? 막 그리고 저는 보통 가면 엄마 항상 치킨을 해줘요. 약간 그 홈메인 치킨을 낼 예정. 진짜 항상 해줬는데 오늘도 먹었어요. 이번에도 먹었어요. 그거 뭐 영화도 맛나죠? 맞아요. 테넷. 어 그거 봤어요? 재밌겠다. 테넷? 아 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보라는 영화 왜 계속 안 봐요. 뭐였는데 영화 뭐였는데? 오베라는 남자 있는데 지금 1년째 추천하고 있는데 제가 볼게요. 제가 볼게요. 내년까지 추천하면 볼게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또 이제 저희가 좀 특별하게 또 준비한 게 오늘 있어요. 오 뭐예요? 저희 7명 멤버 중에 에스맨이 있어요. 오케이. 에스맨 아닙니다. 에스맨입니다. 에스맨이 뭐냐고요? 태용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네. 에스맨은요. 여러분 이제 남들 모르게 몰래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제 게임 많이 해보셨잖아요. 맞아요. 못 알아듣는 척하고 제발 에스맨이었으면 좋겠다. 아 저는 제가 에스맨이 아니어도 에스맨인 것처럼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오케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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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각자 갖고 있을까요? 저는 진짜로 바로 누군지 알았거든요 누구예요? 좋습니다 말해도 되나요? 말해도 돼요? 네 진짜 말해도 돼요? 누구예요? 진짜로 그냥 투표할게요 마트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재미있게 한 명 죽이고 시작할까요? 이거 근데 죽이는 그런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게 저기 써져있거든요 저기 써져있어요 저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S-man은 다른 사람 세는 벌주면 안 돼요 종이 같은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S-man에 걸리면 1, 2배 속도로 댄스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끝까지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그러니까 S-man이 끝까지 이기면 S-man 위 외에 다른 못 맞힌 멤버들도 2배 속도로 댄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좋았으 네 그럼 다 뽑았으면 확인해볼까요? 근데 확인해봤죠? 네 확인해봤습니다 네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 계속 챕터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S-man 샷 샷 샷 샷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제 시작? 네 이제 시작할게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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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n 해주세요 네 이번에 이렇게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S-man 해주세요? 아니라고요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는 아까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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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약간 좀... 어려워요? 제 문법이랑 좀 다르긴 한데 애쓰맨이라서? 오케이 우리 팬들이 우리 앨범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의 응원을 얼마나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우리 알아요 우리의 앨범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WISH YOU WERE HERE WISH YOU WERE HERE 너 솔롱을 좋아하잖아 아니 솔롱보다 근데 WISH YOU WERE HERE 그치 솔롱은 카형 저, 제가요? 듣도 보도 못하고 S맨이다 나 S맨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나 진짜 아니에요 다들 나 진짜 많은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카형이다 와, 형 몰고 가는 거 진짜 잘했어 그러면 또 다른 멤버는 또 어떤 곡을 또 좋아하는지 백현이 형이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일단은 WON 제일 좋아해요 WON 이 파트가 있잖아요 저는 이 파트가 제일 킬링 파트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부분만 들어요 한 0.5 구체 정도? 그럼 인피니트에 들어도 돌아가셔도 돼요 TEN은요? TEN은 어떤 노래가 좋아요? 저는 생각난 첫 TOGETHER AT HOME 아, TOGETHER AT HOME 저거요 저거요 저것도 좋아 신나게 그리고 태민씨는 뭐 좋아해요? 저는 인피니티 진짜 좋아해요 인피니티 인피니티 그 뭐랄까 아, 인피니티로 타이틀을 써야돼 그 정도라도 좋다 그 정도로 좋다 태용씨는요? 저는 이제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했었으니까 호랑이도 이번에 앨범에 들어가죠? 네,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은요? 잠시만요 노래 제목 좀 생각해 배럴 데이지 빅 찬스 빅 찬스 노래 뭐예요? 빅 찬스 좋아요 배럴 데이지도 되게 좋은 노래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저거 배럴 데이지요? 네 네 아 뭐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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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 있어 우리 팬분들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한 번 아 근데 진짜 팬분들은 이 분 앨범 좋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러지? 아 이걸로 아 이걸로 우와 나 진짜 아니고 이래 이건 앨범 사는 거구나 댓글 한 번 읽어볼게요 투게더의 톰 좋아하신다고 하고요 키키키키 좋아하신다고 하고요 키키키키? 네 하나 더 살까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또 더 홀 앨범 좋대요 모든 앨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더 홀 앨범 좋아해요 오 예 새로운 앨범 위에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마크래요 에스맨이 왜 내 앨범은 안 팔아요? 에스맨 마크래요? 마크라니까 에스맨 마크?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에스맨 지금 엄청 좋아 뭐라는 거야 에스맨 에스맨 에스맨은 지금 미션을 하고 있죠 에스맨은 지금 미션을 하고 있죠 에스맨 정확히 미션이 뭡니까? 내가 봤을 때 에스맨 이거였어 아 맞아 그러네 왜? 원래 안 했던 행동 아 미션이 있어? 에스맨은 미션 3개인가 있어 에스맨이 있어 에스맨이 있어 에스맨이 있어 에스맨이 있어 태용이가 이상하네 오 태용이 있어 에스맨은 계속 앨범 틀어야 된다 뭐 태민이 형 태민이 형 앨범 솔드아웃 돼서 기분 빠졌어 그리고 뭔가 이런 거 해야 된다 형 우리 것도 있네 어? 에스맨인가? 왜? 이거? 이거 때문에? 네 에스맨은 이거 처음이야 에스맨은 나랑 마크한테 고마워할 거야 에스맨은 나랑 마크한테 고마워할 거야 그리고 우리 팬들이 구입하기 저거 한 번 읽어볼까요? 에스맨은 아 갑자기 영어세 에스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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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z를 구입하고 사진을 구입하고 저는 사실 한 권장해보는 것을 생각하고 싶다 모으어! 실제로 저는 인터넷에서 한 앨범을 구매한 적이 없었지만 사러 간 적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찐으로 구매하자 10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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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제가 대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형, 슈퍼버전 할까요? 사장님이 이것도 또 사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마크가 사고 싶은데 이것도 사자, 이거 2020 형 다행이다 밑에 딜라이트도 있거든? 이것도 같이 사, 장바구니 같이 사 저는 제 머리 색깔 이걸 해야겠다 아, no, no, no 이거 솔드아웃, 솔드아웃 어, 솔드아웃이네? 그럼 초록색깔 사야죠 저희가 지금 그래도 초록색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에스맨이라서는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초록색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와, 이게 2만원이에요 1999 안에 피시컬이 좀 다른가 봐요 단체이긴 한데 사진이 자, 카드는 마스크터 카드 비자 카드 오, 잠깐만 오, 역시 몇 장일 거야? 2장? 1버전이네 이건 아, 우리 그러면 7명인가 7장 저기 있잖아, 1버전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한 장? 네, 한 장 아, 7개니까 70만장 아, 좋아요, 좋아요 70만장 사시죠 어, 뭔가 근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70만장부터 살 수 있어요? 아, 만약에 10만장? 수량이 되면 근데 이게 저기 주소 있거든요 저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었을 때 적었어요 와우 성능, 성능 오케이 일단 이메일 안 써도 되고 오케이, first name first name 제 이름으로 할까요? 아니면 네 super M으로 할까요? super M super M 그럼 first name super M super M last name M company SM SM address alright 1, 1, 4 어, 내 생일이야, 내 생일 1, 4 어 괜찮아, 괜찮아 성능로 190길 강남구 서우 한국에서 서우 서우 이거 있으려나? 뭐? 뭐예요? 이게 뜨긴 하는데 괜찮아 그냥 길 alright 길 강남구 아파트 위아래 바껴야 되는 거 아니야? 강남구 일단 시티, 소울 alright 사우트 코리아 갱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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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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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아니 근데 지금 SMEN이 지금 일단 SMEN은 이미 관심 밖에야 우리 오늘 맞아 SMEN이 SMEN의 미션은 컴퓨터 만지기 오케이 아니야 장난 아니야 목에 장식한 사람도 SMEN이 SMEN은 오케이 마크 번호 마크 번호 마크 번호 It's okay 010 마크 마크 번호 010 마크 마크 210 마크 마크 이거 하얗긴 해야 되네 010 이걸로 가야겠다 마크 쌤이 7월 8월 2일 06 너 7월 1일 7월 1일 1월 14일 오 오 왔어요? 2월 27일 몇 장? 야 너 진짜 10만장 사면 어떻게 해 잘했어 잘했어 거둘 놔야 돼 회사 거둘 놔야 돼 오케이 한 열일 열일 걸리면서 열일? 빨리 온다 오? 오늘 이렇게 돼요? 열 밤잠을 열 밤이나 잘면 너무 많이 걸리네 방금 뭐 샀어요? 조금 더 퀵배송 알아요 카드번호를 써야 되거든요 네 카드번호 아 방금 구매한 앨범이 벌써 도착했네요 와 정말 총알 배송이네요 저희가 저번에 간단하게 언박싱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니 형 앨범이나 수록곡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디테일한 질문을 물어봐 주시면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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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빨리 왔네요 배달 왔어요 배 와 정말 빨리 왔네요 네 언박싱 자 언박싱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언박싱 이거 카이 형 그리고 탱 마크 초록색깔 샀어 로카스 해보세요 네? 오케이 아 이거 진짜 웃기다 무슨 약간 아바타 하는 것 같나 아 딱 오 어떡하 카드 어떻게 하냐고 저기 딱 프롬포트가 뜨더라고 배달 왔습니다 컴온 컴온 예 언박싱 여러분 봐봐요 언박싱 여러분 스페어 와 스페어 스페어 엠 로커 오케이 루카스 에스맨 그리고 여기는 슈퍼 원 슈퍼 원 슈퍼 원 이거 진짜 누구지? 그리고 사람한테 그렇게 노래가 아니었는데 형 복싱에게는 손 되게 좀 중요해 뭐? 손 손? 진짜로 어 연주 떨어졌다 누구누구누구 나왔어? 이거는 마크 아니에요? 마크 마크가 해가지고 마크 나온다고 에스맨 내가 주문했는데 제가 나왔어요 아니죠 에스맨인 걸 암시하는 거지 여러분 형 나 진짜 어 나 한 번만 에스맨 에스맨 텐이다 텐이다 텐이었다 에스맨 언박싱을 할 때는 말을 해주세요 아 멋있다 어때요? 사진 마음에 들어요? 어 너무 예뻐요 에스맨이다 근데 누가야 이거? 카이랑 텐 네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이거 우리 사진 찍었을 때 컬러도 있으면 좋았을 때 그때 이뻤는데 컬러도 알죠? 맞아요 근데 우리 이번에 모노여가지고 저번 알아요 근데 우리 이거도? 우리 그거 뭐지? 호랑이 앨범 있었나? 없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 우와 이거 우리 다들 사진 사진 아 이거 우리 이거 너무 귀여워요 또 저는 또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형 때문에 웃는 것 같아요 형 어떡해 형 어떡해 짜증였어요 거짓말 여러분 봐봐 띵 띵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아 맞아 찍었던 거다 그런 게 안 들어가 그리고 오 예 백형 아니 이게 이게 홀더가 엄청 세 이게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랜덤인가 보다 엄청 세 포스터도 그렇고 다 랜덤인가 보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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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손님 서전 오케이 마크 빼고 다음에 안에는 그치 이거 아니야 형 백형용 거 안 세 예스 눈매가 지금 댓글로 다들 귀엽다 랜드 마크 귀엽다 왜 저 뭐야 포카 뭐 나왔나요 아 포카 나왔습니다 포카 마크 마크요 네 마? 호랭이 포카 여기 백현 뭐해 뭐해 백현이 형 임포스터 자막하시는 분 파이팅이라 누가 응원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오 이거 여기 다 가사 오우 노 아 가사도 있고 웃을 뻔했어 뭐야 아 이쁜데 백현 형이 임포래요 백현 형도 이쁘다 에스맨 에스맨 총이라 통이라고 태용이라고 이거 실제로 같은 포스터래 너 이거 봐주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럼 이거 카이 형 봐주고 샤워하고 나오면 누가 찍어갔어 아 아 옆에 이름 나와 이거 뭐야 나도 그런 사진 하나 있었는데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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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마크씨 네 어 아 이 앨범 안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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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왜 이렇게 나왔나 좋은 말이었어요 아 아니야 이게 난데 두 포토카드 하고 그려줬는데 맞습니다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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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가 또 아니 이게 여기 안에 있는 게 모든 게 랜덤이에요 여기도 아까 카이 템만 있었잖아요 여기 안에 카이 템밖에 없어요 음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버전이에요 그게 그 버전이에요 유닛 아 유닛 버전이요 그럼 포토북 말고 다 랜덤 아 그래서 백현이 형이랑 나랑 루카스 그리고 태민이 형이랑 어 맞아 맞아 그렇죠 다른 것도 열어볼까? 자 이거 다 열려있어 아 이거 안 돼요 왜? 이거 이거 안 돼요 이거 안에 벽돌 들어있대 아 그래? 응 오케이 이거 때문에 그럼 우리 저 펜 오케이 펜 뭐? 에스맨 튱용이야 튱용이네 네 태민씨 네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 오늘 준비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야 이거 난장판이다 난장판 아 그 맛 아니겠습니까 야 난장판이다 에스맨인가요? 좀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얘기하다 보니 제가 에스맨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즘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걸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팬분들의 소원을 좀 들어보려고 미리 저희가 소원을 좀 받아왔어요 질문하고 와우 즉석에서 팬분들의 질문과 이제 소원에 대한 그런 답변을 제가 들어볼게요 오늘 추첨에 펜씨 옆에 있는 오 와우 당첨되신 분도 있잖아요 뭔가 질문에 뽑힌 분들 맞아요 저희가 직접 언박싱했던 걸 이거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 진짜요? 네 카이씨가 직접 제가 앞으로 갈 거예요 제가요 에스나이동 에스나이동 이거 뭐야? 모르겠습니다 자 저거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백현씨 네 여기 이제 소원을 또 이뤄주는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씩 드릴까요? 네 이거 하나씩 드리면은 하나씩 여기 안에 소원지가 이렇게 하나씩 있대요 와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 있는 것들 모두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안에 이런 쪽지가 있어요 아 소원 씨 소원을 소원이 뭐야 소원에 소원 두 장 두 장씩 있다 나도 소원 두 갠데? 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Q&A고 하나는 소원인가? 그런가? 어 그러면 어디 쪽부터 해요? 아 맞아요 하나는 Q&A 하나는 소원 마크부터 둘 다 읽어요 오케이 호랭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호랭님 휴대폰에 서로를 뭐라고 저장했는지 궁금해요 오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카형 태민 형 태용 형 잠깐만 어 근데 태민 형 그리고 루카스 백현 형 그리고 십 형 뭐라고? 십 형? 그냥 숫자 십 숫자 십 아 텐 형 아 깜짝이야 멤버 이름 잘못 부르기 이런 거 미션 있었던 거 아니야? 아 아 근데 진짜로 나 진짜 S&M 아닌데 우리 마크가 또 연기를 잘해서 나 진짜 근데 그냥 숫자 텐 하고 형 오케이 좋아요 마크 질문? 오케이 마크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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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한번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각 어 각 슈퍼엠 멤버가 좋아하는 댄스 동작이나 좋아하는 안무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저 다 좋아하는 댄스 동작을 보여주세요 오케이 뭐 있어요 저는 나는 어 뭐 있어요 형 아니 형이래 어 먼저 해주세요 동생한테 형이라고 부릅니다 S&M 사실 나야 근데 형 진짜 형이 진짜 저 아니에요 저 진짜 형이 동생한테 형처럼 일단 저 진짜 저는 그 저는 아 이거 그냥 아우트로 가져와요 아 아 아 물가스 봤다 땡큐 저는 여기 저도 응 여기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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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일 좋지 네 덜 힘들어가지고 나는 나는 그 뮤직비디오에서 카형이 우리 원래 거기서 두 번 둥 둥 끊기로 했잖아요 거기서 카형이 총을 쏘더라고요 아 다운돼서 아 이게 멋있었어 뿅 뿅 그래서 여기 뚱뚱이 사실 나 왜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응 카형이 이걸 딱 살려줘가지고 내가 좋아졌어 아 뿅 뿅 저는 사실 좋아한 분 많지만 이번에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거 보고 바뀌었어요 뭐예요 백현이 형이 등장하는 부분 있어 프리코러스 처음에 근데 아장아장 춤을 추는 느낌 알아요 약간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이거 할 때 우리가 이거 할 때 그 부분이 약간 좋아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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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이 형이 따로 우리 개인 연습 하지 말라 그래 맞아 개인 연습 혼자 개인 연습하고 와서 아니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는데 갑자기 혼자 나 이거 고마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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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약간 킬링 파트 맞아 너무 귀여웠어 루카스 어 아웃트로 아웃트로 저는 뭐 아바타예요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좋아해요 저는 맨 처음 둥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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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진짜 실제로 앞에 그 무대 위에서 하면 더 좋아 에너지가 맞아 공연장에서 했었으면 진짜 뭔가 터졌을텐데 근데 진짜 맞아 우리도 아웃트로 같은 거 팬분들이 딱 봤으면 소리 질렀을 거예요 맞아 맞아요 진짜 빡센데 이게 실제로 봐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끌어올라야 되는데 그게 사실 녹화에서는 잘 안 되는데 그렇죠 맞아 빡 형님 나는 어 글쎄요 저는 일단은 그 파트가 제일 좋아요 어디요? 그 뭐지 어디요? 어 우리 딱 인트로 하고 태민이 파트 끝나고 빠지는 파트요? 빠지는 파트 나 바로 알았지 난 바로 알아버렸어 빠지는 파트가 거길 좋아할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어 거기서 이제 랩 파트로 이어지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암 덕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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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zona 워 워 워 맞아요, 난 이번에 형 파트 위주로 다 좋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형 이렇게 딱 징, 풍, 이거 딱 튀어오르는 것도 멋있고. 맞아, 맞아. 되게 멋있어. 다 멋있었어. 와우. 좋아요, 제 거 한번 해볼게요. 알아요, 예스. 자, 어떤 분이 올리셨어요?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과정이 뭔가요? 뭐 있죠?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녹음, 뮤비 찍는 거, 자켓 촬영 이렇게 이런 것들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 좋은 거? 좋은 거.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거. 천은옥금. 되게 재밌었어요. 곡 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많은 이런 시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안무 연습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의외로 뮤비 촬영할 때가고요. 우리 그때 진짜 새벽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말이 약간 재미가 있었대요. 왜 이렇게 대기 시간 얘기하고 그러는데. 맞아. 저는 저도 연습할 때. 저는 연습할 때가 사실 이렇게 되게 큰 걱정을 하고 가요.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딱 근데 막상 딱 가면은 너무 재밌고 이게 더 오래 걸려도 굉장히 이게 막 계속 안무가 바뀌더라도 좀 재밌게 우리끼리 의논하면서 하는 게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카이 씨 질문인데 카이 씨는 왜 말을 안 하죠? 에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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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에스맨! 모두의 질문이에요. 다들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형, 뭐가 제일, 형 과정 뭐예요? 저는 연습실에서 쉴 때. 왜냐면 연습도 하는 것도 좋은데 연습하고 쉬면서 우리들끼리 이제 잠깐의 수다가 너무 즐거운 거 같아요. 네, 멤버들끼리 이제 너무 즐거운 그런 에너지들이 나와서 그때가 가장 좋은 거 같아요. 네. 그것도 많지. 로카스는요? 네. 자고 있었어요? 저도 네, 좋아요. 에스맨이다. 에스맨이다. 질문 까먹었죠. 다음 거 해볼까요, 다음 거. 네. 슈퍼의 멤버들 파트 바꿔서 불러주세요. 파트 바꿔서. 고갤 틀어. 그걸 난 이거. 고갤 틀어. 이럴 때 이 형이. 이러면서. 이러면서 나오는 거 뭔지 알아? 태용이가. 뭔가 많아졌어. 태용이가 브릿지 한번 보여줘요. 브릿지요? 내가 이걸 연습실에서 백현이 형 부를 때마다 같이 따라 불렀거든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우리 태용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엄마. 아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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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아침이라. 그런 거 신기하잖아. 나는 이런 게 신기하더라. 그 말이. 태용이가. 그. 랩할 때. 영어로 랩할 때. 이걸 어떻게. 영어로 이거 랩을 하지? 이것밖에 어떻게 했어. 근데 이게. 내 파트가 은근히. 되게 어렵더라고요. 태용이 형 가려버렸다. 괜찮아? 나도 모르게 너무 가렸어 형아. 괜찮아 괜찮아. 원래 그런 거 가려줘야 돼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 다 다들 나누버거 나 너 래누나 너 이납 밖에 모르겠어. 아 나랑 바꿔 부르고 싶어 너. 아 그리고 태민이 형 파트는 좋아해요. 어디지? 너와 내가 나라된 세상에 넌 가사를 봐왔나 형아 진짜 4바퀴 도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거기에 좋아요 이번 원에서 백현이형이랑 텐이랑 그 화화성으로 딱 지르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텐의 아래 멜로디도 좋아요 뭐였죠 그게? 그 라인, 멜로디라인 그 팬분들도 진짜 좋아해요 이거 맞지? 맞아요 반응 계열이다 맞아 맞아요 근데 그 부분 반응이라서 녹음했는데 엄청 헷갈렸어요 그게 근데 느낌이 멋있어요 그리고 원래 낮은 음 화음살 때가 제일 힘드니까 맞아 맞아 거기 되게 뭔가 새로운 슈퍼엠의 느낌 음 Just try 태용씨 거 질문 읽어볼까요? 랩 파트 따라하고 싶은데 랩을 모르겠는데 나도 랩 파트 따라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해서 배은 날도 너도 너도 너 마주 난 난 너 나도 그렇게 모르겠어 진짜 그렇게 모르겠어요 과예 형 리 basement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살짝 웃음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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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quite a try 아 맞아 맞아 아 저는 이제 뭐야 이거 뭐예요? 인텐스 퉁이냐? 인텐스 퉁 네? 인텐스 리용 인텐스 아 약간 섞어서 얘기했어요 그치? 오케이 루카스 댄싱 트 리플레이오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케너로 스프레이오 멤버들 댄싱 트 리플레이오이 눈은 너무 예뻐 완전체로 쳐달래요? 재밌었다 완전체로? 그럼 태민 형 센터로? 나 안무 알아, 나 안무 알아 나도 옛날에 이거 했었는데 눈은 너무 예뻐 그녀를 보는 날이 오케이 서서히 해 주세요 나 안무 몰라 왼쪽 위에요?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그 다음 왼쪽 다리 예뻐봐 우와 아쉽네 하나, 둘, 셋, 넷 누난 너무 예뻐 그녀를 봤다 네, 오케이 안 좋습니다 안물을 해보니까 리플레이, 리플레이, 리플레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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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보자, 얘기해보자 다같이 내 마음을 핥혀? 맞다, 태민이 거기 숨어져 아, 맞아 아우, 노 이건 바가지 머리 헤아일 수 있어요 아, 맞네 네, 이거 해볼까요? 리플레이 해볼까? 네, 네 리플레이, 리플레이, 리플레이 좋아 아니, 곤란해요 이런 갑작스러운 순간이 준비되지 않은 안무를 부탁해 주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음 질문은요 푸딩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할로윈 파티가 어떻게 할까요? 만약 멤버로 할로윈 파티를 한다면 무엇으로 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슈퍼하임으로 갔다 네 난 당연히 어벤져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그럼 약간 그렇지 그렇지 로키, 로키 난 로키 저는 택하 형 로키 네 택하 형 그럼 잘 짜야 돼요 오랜 주기가 필요해요 뭐 할까 스파이더맨 형은 헐크다 아니야, 아니야 형은 팬티 맞아, 헐크가 뭔가 헐크 그때 우리 V LIVE 막 그때도 헐크였잖아요 헐크 나와서 맞아, 맞아, 맞아 헐크야 아, 그렇네 그거 랜덤으로 뽑은 건데 그니까 아, 근데 뭐 하지? 난 진짜 막 좀비 좀비? 응 할로윈이니까 좀비 좀비 태윈이 형은요? 저는 어, 글쎄요 저도 그냥 다 같이 하면 뭐 그냥 어벤져스 아니면 만약에 혼자 하게 되면 좀 참시 그러니까 분장 많이 안 해도 되는 거 솔직히 그냥 안경 하나 쓰면 코난이라고 나 아이디어 하나 했어 뭐요? 투명인간 어? 여기 의자에다가 이름만 붙여놓고 집으로 집으로 일찍 퇴근 어, 좋아 투명인간 오, 좋다 매니저 형이 들고 천재다 천재 혹시나 SDM이 그거 할로윈 한 번 더 하면 내가 그거 할게 투명인간? 아, 진짜 그럼 난 투명인간 매니저 해가지고 그 매니저는 우리 멤버들 중에 할로윈 파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 군장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어, 저 좀 재밌게 하는 거 아, 맞아 텐 좋아해, 맞아 텐 잘해 그럼 저번에 뭐 했어요? 모나리스였었어요 아, 레전드 진짜 똑같았었는데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그런 게 너무 귀찮아서 응, 맞아, 맞아 근데 나도 사실 몰래 안 했는데 SM2함으로 처음 했어요 사실 어때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래도 재밌긴 하는데 또 오래 걸리니까 사실 생각을 많이 하고 가야 돼 아, 그쵸 아 우리 멤버 중에 옛날 우리 엑소 멤버 중에 한 명이 목숨 건 사람이 있거든요 아, 찬열이요? 아, 근데 진짜 아이어맨 아이어맨 그 수투가 몇 천만 원 2천만 원이야 맞아, 천만 원 몇 천만 원이라고 근데 1등 하지 않았어요, 그때? 1등 했지 해야지 줘야지 2천만 원 아직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 DP로 해놔 그때 키 형이 엄청 속상해했잖아요 맥둘아야들 그거 알아요? 그거 마이 키 형은 진짜 박수 맞아 저도 진짜 좋아했는데 맨날 항상 2등이야 매년 2등 했거든 저도 진짜 좋아했는데 아, 진짜요? 아, 근데 진짜 웃겼어 사이즈 어떻게 해야 돼? 꾸민이 형은 모나리스요 저 해볼까요? 네 이제 내 차례구나 이거 해볼게요 자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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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온담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에스맨은 태용이? 수록곡 맞지? 슈퍼엠 이번 수록곡들이 타이틀 뺨치기 다 너무 좋은데 멤버들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수록곡 한 소절씩 듣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립의 태용씨 도입 파트 사랑합니다 진짜 슈퍼엠 화이팅 그럼 한번 태용씨 시작으로 한번 저희가 노래가 어디 있지? 또르트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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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n't know your flip 시작되는 flip 가사가 뭐지? 가사가 뭐지? 가사가 뭐지? 네네네네 반방울? 막 이러고 있잖아 또르트르니 빅탱크 또 반방울 다음 다른 거 아까 질문이 뭐였죠? 가사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른 멤버들은 또 뭐 있을까요? 먼저 다른 멤버들부터 할까요? 우리 카이는 어떤 파트 제일 좋아해요? 저요? 우리 수록곡 중에 저는 음 뭐했죠? 노래 뭐했죠? 뭐했죠? 뭐가 제일 좋죠? 나는 저는 어 근데 아 오케이 저는 랄네맙 해주세요 랄네맙 랄네맙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찾았다 드립 마크는 뭐 제일 좋아해요? 저는 솔직히 그 솔롱 아 진짜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솔롱에 오히려 벌스도 멜로디가 좋아요 음 나쁜 놈이 돼야겠지 진짜 나쁜 놈이 돼야겠지 나쁜 놈이 돼야겠지 나쁜 놈이 돼야겠지 아 저는 거기에 카이씨 그거도 좋아요 맞아 상남자 느낌 맞아 맞아 삭삭이요 삭삭 뭐있어? 나도 한번 찾아봐야지 백현이 형 백현이 형 백현이 형 백현이 형 백현이 형 베러데이 베러데이 좋아 나는 마크가 그 파트가 제일 좋아 알아요 여기가 제일 좋아 아 멤버 파이 제일 먼저 제일 앞부분 알았어요 알았어요 뭔가 약간 조금 다독여주는 느낌이잖아 오 알아요 알아요 헤이 형 그리고 막 사비쯤에 형 애드립이 되게 많던데요 맞아요 항상 막 사비에 다 몰려있어요 근데 멋있어요 형 그 원하는 대로 무대 중에 저는 베러데이스가 제일 좋아요 진짜로 아 진짜? 아 근데 원하는 대로 무대도 되게 멋있었는데 맞아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그거 했었어요 그거 타이틀 써야 되는데 그니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쵸 인피니티라고 저희 노래 다 좋아요 타이틀이 계속 바뀌네요 네 아까 인피니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피니티 사실 그거 타이틀 했었어야 됐는데 근데 인피니티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 형 오늘 나온다 오늘 원하는 대로 나온다 백현이 형 인트로가 멤버 개인으로 봤을 때 거의가 제일 멋있어요 맞아 아 그 가슴 가슴 인피니티가 그건가? 인피니티가 그건가? 몬스터 아 그거 몬스터야? 저희 갔어요 이거 어디 갔어요? 뭐야? 이거 Like a blaze of glory Going over drive 아 그건 뭔가 I'm gonna leave my story I'm gonna leave my story I'm gonna leave my life All right I don't care What you mean Every time 이거 인피니티 The chorus 나 여기 좋아 여기 하늘은 빨래처럼 아 We should we hear 하늘은 빨래처럼 그리고 형 약간 처럼이 아니라 처럼 약간 말 약간 좀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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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막 근데 내꺼 질문지랑 그게 다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나도 나도 잃어버렸어 안 읽은 거 하면 돼요 이건가? 다음 한 번 가볼게요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없나봐요? 하나씩 하나 이거 할까요? 이거? 그냥 할까요? 네 컴온 했던 거예요 이거 할까요? 이거다 이거다 이거 확실하다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네 Cherry Blossom님이 보내주셨어요 What's your wishes that can be achieved with this year? 맞아요? 맞을 거예요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네 맞아요 맞아요 형 형 형 이거 한 명이 대표로 해볼까요?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바라는 소원이 있나요? 음 다 똑같지 않을까요? 이제 다들 건강한 거죠 진짜 소원이에요 진짜 뭔가 아프지 않고 사실 요새 막 마스크도 한참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런 거 잘해서 건강하고 몸도 안 다치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살도 안 찌고 그랬으면 좋겠나 왜 молод네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살살 찍어주세요 That's a bit of government 초인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운동 안 하는데 몸 좋고 건강해졌으면 좋 JOE 산만이 하셔도 안 피곤하네 좋아 좋아 바라는 소원 루카스 렛츠고 렛츠고 래시나 집중해요 집중해야 돼요 형 안돼 우린 안돼 래시나님 뭐야 이거? 문제는 세 개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가장 스윗한 멤버는 누구예요? 어떤 행동을 하나요? 가장 스윗한 멤버는 마크가 아닐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 마크 셀카가 너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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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럼 두 번째 녹음하면서 바로 넘어가는 거야? 녹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네요? 이유는요? 루카스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유는요? 가장 어려웠던... 어려웠던... 그것은... 솔직히 그 원에서 마지막 할 때 그... I'm the other one chillin with them 솔직히 몇 개 버전 했어요 네네 첫 번째는 좀 낮게 I'm the other one chillin with them 근데... 또 다른 느낌은 I'm the other one chillin with them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네 지금 느낌 좋은 것 같아요 강해서 맞아요 딱 좋아요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원하는 대로 연기하고 연기하고 어땠어요? 어땠어요? 너무 어려... 어려웠나요? 연기하고 나서? 네 아니 진짜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연기는 아주 쉽다 루카스 역시 나중에 많이 도전하면 좋겠어요 연기 잘할 것 같아요 진짜 그때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진짜 누나 너무 옆에서 잘 추고 섹시 오케이 좋아요 네 저예요 이제? 우리요? 네 우리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루카스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 와 지금 이제 집중이 흩어졌나 방금 네가 무슨 질문했는지 기억이 안 나 나 왜 이러냐 나 빨리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 솔직히 빨리 넘어가야 돼 그러면 서원 서원 서원? 네 허랑이에서 태영이가 한 한 으르렁 한 으르렁 한 명씩 한 명씩 따라해주세요 으르렁 했던 거 내가 해줄래 이거 아니야?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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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질문지 진짜 사놨어요. 질문지 시작! 아, 여기! 아, 예스! 아, 예스! 미션? 예! 질문지를 나와버렸네. 오케이, 읽어드릴게요. 체리 블라썸 님을 보내주셨는데. 아, 아까 이거 진짜 체리 블라썸 님이네. 아, 이거 아까 제가 했던 게 아닌데요. 어디 갔지? 진짜 어디 갔지? 그러면 찾는 동안 텐이 해볼까요? 어, 텐이 먼저 해보자. 내 거 진짜 어디 갔어? 이거 안주머니 봐봐, 안주머니. 야, 내 거 진짜 어디 왔냐? 안주머니가 없어, 일단. 이건가? 여기 중에 한, 나 아까 책 읽어놨거든? 나 한번 찾아볼게. 오케이, 그거는 에바 뱅? 오케이. If you will be one of the Marvel Superheroes, who will you be and why? 마블 히로 한 명 된다면 어떤 히로 되고 싶은지? 아, 히로로 되고 싶으면 어떤 히로로 되고 싶은지. 맘을? 마블? 저는 먼저 말하세요. 저는 벤늄. 벤늄? 벤늄 마블 아니잖아요. 마블, 마블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 마블이요? 맞아요, 맞아요. 스파이더맨. 그, 그거 검은색. 아, 새로운 뱀. 새로운 뱀. 탐허딩인가? 영화만 배그 극이 딴 데구나. 와, 대박. 맞나? 잘 어울린다. 네, 그거 진짜 저 너무 좋아요. 저도 저는 시어로 말고 빌런. 나 전사랑 해보고 싶어요. 아, 로키? 타노스. 타노스 타노스. 타노스는 아니고요. 타녹스는 좀 처절하게 싸우는. 용, 용 있잖아 이렇게. 타노스는 원래 좋은 사람이야. 아, 그리고 허루카. 어, 맞아. 아, 뱀틴 아메리카 친구. 아, 윈틀 소울즈. 아, 윈틀 소울즈. 형, 팔은 있는 게 좋아요. 아, 팔 있는 게 좋아요? 팔은 있는 게 좋아요. 나는, 나는 그 블랙팬서 옆에 있는. 그 애완, 애완사자? 이 창 들고. 아, 그, 진짜. 여자분? 여자분? 아, 나 있어요. 뭐요? 그럼 생각해, 형 그 창 얘기하니까 그 토르에서 문 열어주는 그 아저씨. 황금색 눈. 아, 그 모든 게 보이는. 멋진, 그 아저씨 멋있어. 아, 그거. 아, 그거. 갤럭시가 그것도 한데, 자작, 작곡 이런 것도 하지 않나요? 그냥 거기서요? 백현이 형은 약간 그거 잘 어울리겠다. 그런 거, 그런 거 하지 않나요? 그, 가디언이 오고 갤럭시에 나오는 나무나 해, 형은. 아, 아, 갤럭시. 아, 갤럭시? 아, 아, onu. 아, 맞아. I'm root. 그 진짜 세운. I'm root. 아, 맞아, 맞아. 그럼 난 너구리. 아니, 나는 너구리. 백현이 형 내가 듣고 다녀야겠다. 아, I'm root. 그러면 마크는 연두고 하자. 연두고 와요, 연두고 와요? 이거 윗파랑. 마크야 그래서 비욘드 콘서트 해 비욘드 콘서트 해 비욘드 날 연두 콘서트 해 마크야 연두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형 쳐주세요 비욘드 아니 근데 이게 한국사람들만 연두라고 하고 피파람은 파사람들 한번 봐볼게 이거 팬 있어요 우리 그리고 또 앨런쇼 갔을 때 뵀었잖아 맞아 맞아 앨런쇼 갔을 때 인사도 했어요 근데 이 장면 진짜 슬픈 장면인 거 알아요 진짜 멋있어 왜 슬퍼예요? 이거 주잖아 이거 수트 같은 거 하나 주잖아 하나 남은 거 아 멋있어 이 사람 멋있어 자기 거 대신해서 주고 자기는 어른 근데 이 사람은 다시 살지 않나? 기억이 잘 안 나 한번 다시 종주행해야 돼 진짜 그 마블 맞아 종주행해도 비욘드 비욘드 라이브 해요 지금 그리고 또 라이브 시청자 수 100만 명이 와 와 와 와 가방 100만 100만 그럼 기념으로 다음 거 계속 해볼까요? 그럼요 뭐였어요? 끝났어요 두 개 다? 아니요 하나 하나 안 했잖아요 쩔이잖아 10 거지 왜 100만 명이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아 수프렘 Q&A 보자 마리아 수프렘 I wish the members sing 원 doing 애교 오 오케이 10 오케이 10 형 예스 give it up for chen 자 원 태민 형 여기 태민 형 원 애교 푸르면서 춤 춤 달래요 네 춤요 네 원 아 저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원 웨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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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사실 저는 이게 질문지가 없는데 질문이 다 기억나요 해봐요 그럼 만들어서 아니 만든 게 아니야 진짜로 기억나요 오케이 오케이 멤버들 서로 별명이 무엇인지 오 에 대해서 아까 봤었고 별명 별명부터 얘기해 볼까요? 마크는 이제 로가 아 맞아 로맨틱 가 로맨틱 가 로맨틱 가 좋은 거다 솔직히 맞아 맞아 우리 카이는요? 우리 카이는 뭐예요? 없죠 별명 카이는 헐크 아니야 아니야 이거야 형은 저한테 안 돼요 너 때문에 별명은 안 돼 아 별명 없죠 어? 태용이는 뭐 있어요 별명 형 태용이는 너무 많죠 우리가 형이라고 부르나? 아니야 아니야 안 부르죠 로키라고 부르네 로키라고 많이 부르네 로키 로키라고 하면 되겠어요 로키 백현이 형이 이번에 컨셉 좀 많이 정해줬어요 로키랑 디자이너 뭐 이런 거 로키 로키랑antas담 고 acquisition 로키랑 우리 로키랑 로키랑 그 몰래 단어가 뭐였죠? 거짓이 몰래 단어가 뭐였죠? 거짓, 거짓 땐 뭐 거짓이, 거짓이 아니 형 그 뭐지 뭐 게임하는데 내 마음은 거짓이 아니냐고 이런 거네 아 거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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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어째찐인가? 어째찐 처음이 스타트가 누가였다 게임하다가 너 뭐 갈 거야? 이거 어떤 종족 갈 거야? 어째찐 귀여워 백현이 형은 뭐 있지? 어째찐 백현이 형 이거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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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이 딱히 없다, 텐 뭐 있지? 우리 텐? 텐도 별명은 없지 리가 아 있네 리가 리액션 가긴 거죠? 아 안 나왔네 아직 안 나왔네 마크 역시 S맨 S맨 여러분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소원은 소원은 기억나는데 잠시만요 소원은 소원을 말해봐 소원은 소원 하나 질문지 하나 남은 거 뭐지? 소원 소원 야 이거 알아 각자 하나씩 소원 얘기할까요? 아 우리 멤버들에게 멤버들을 위해 빌어주고 싶은 소원 오 오 멤버들을 위해?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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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자 백현이 형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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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자 좋아 백현이 형이 해보자 소원이요 형들이 와 그러면 형 차 싸주세요 와 진짜 귀엽다 어때 진짜 우리 동생이니까 우리 그래 저 카드 사준 거 사줄게요 그래 이거 조그만 거 조그만 거 토이카 아니 우리 멤버들은 어 어 항상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하느님마다 뭔가 잘 돼서 우리 멤버들이 뭔가 조금 더 조금 더 기세등등하고 조금 더 이렇게 뽐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 네 와 근데 진짜 에스맨 누굴까? 뭐? 에스맨 누굴까? 지금 에스맨도 내가 포기한 거 같은데 지금 자기가 자신이 까먹은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태민 형이다 노 에스맨 아니 태뇽이다 아니야 태용이 형이다 태용이 형이다 태용이 형 로키 아니 태용이 형 그거 어떻게 진짜 어려워 야 이거 진짜 내게 너무 신기하다 멤버들 여러분들께서 다시 보기로 제가 어디다 놨는지 좀 찾아주세요 진짜로 나 진짜 너무 신기한데 태용이 형보다 오늘 약간 귀여운데 배가 너무 고파요 오늘 약간 어쩌지 아무튼 지금은 또 이제 뉴욕 뉴욕은요 또 이제 11시라고 합니다 오후 11시 LA도 지금 딱 8시라고 하는데 앨범 짓게 또 이제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아 아 근데 뭐야 우리 큰 그림을 이렇게나마 사실 오 이러고 있었지 이렇게나마 사실 이렇게 짧게 팬분들의 소원을 드려드렸는데 뭔가 좀 이제 괜찮았나요?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근데 저희가 부족해가지고 네 완벽하게 들어준 게 아닌가 저희가 사실 더 많은 분들의 소원을 드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또 슬슬 또 마무리할 시간이 아 아쉬워라 처음 얘기했던 또 에스맨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저희가 잊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팬분들은 또 에스맨이 누군지 찾으셨나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네 봤어요 태용이 형 저희도 이제 뭔가 에스맨 투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네 에스맨은 누구예요? 근데 진짜 우리끼리도 투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끼리 투표하는 거예요 손가락은 아니라는 사인을 해보는 건 어때요? 저는 3명 중에 1명이에요 제 생각에 근데 미션을 했나? 근데 몇 명 있어요? 에스맨? 저는 마크, 태민, 태용 중에 1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1명 에스맨 미션은 그 앨범을 만들어야 된다 솔직히 진짜 태용이 형 나도 태용이 같아요 태용이 형 태용이 형 뭐 했어요? 근데 원래 임포스터가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형인데? 당신이에요 형인데? 당신 주방 너야 형이 제일 먼저 좋아했어요 정크 정크 근데 팬분들은 I think 태용 텐 백현 텐? 태용?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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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했나 봐 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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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나 이거 정말 좀 inquiet 텐이래 텐이래 백현 그리고 일단 텐은 텐은 아니야 텐은 아닌 거 같아 백현 그러면 너 루카스일 수도 있어 아니요 백현은 아니라는 증거는 해봐 아니 그 페이퍼 어디 갔어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 나 아까 눈 안 너무 예뻐 치는데 사라졌어. 여기 차가워, 붙여 안 해. 너 아니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끼리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느낌이 사실 모르겠어. 자, 한 명씩 투표해볼까요? 자, 우리 손가락을 한번 지목해봅시다. 지금 그냥 촉 그대로. 근데 원래 첫 느낌은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이건 바로 태용이네요. 진짜 태용이네요. 태용이 같아. 하나, 둘, 셋. 태용이다 이건. 태용이 아니면 텐일 것 같아. 너 누구야? 지금 태용이가 세 표. 태용이가 내 표. 태용이 내 제일 많아. 뭘 표? 팬분들은 뭐래요? 팬분들은? 텐 맞고. 백현아 텐 옆 테이블에. 옆 테이블에? 갑자기. 쪽지? 쪽지? 없나? 이거? 어,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요. 옆 테이블? 텐 아니면 태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뽑은 것 같으면 좋겠어. 텐 엉덩이. 오케이. 어? 그거. 그거 뭐냐? 맞네. 어? 맞아. 뭐야, 텐 형이야. 뭐야, 뭐야. 근데 형 아까 기억하는 게 맞다. 어, 맞다니까. 나 이거 다 맞게 했어. 근데 왜 다? 여러분들이 의심하실까봐 제가 소원을 한 번 다 말씀드릴게요. 저 기영이 형이 좀 좋아요. 텐 형 S네? 아니야. 맞네. 어, 맞네. 이런 거 숨기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예스, I'm S만. 아, 근데. 근데 솔직히. 마크야, 솔직히. 근데 나도 마크 미션이 이거일 것 같아. 이제 구매하기. 앨범 구매하기. 마크야. 그리고 형 이름. 형한테 야 라고 하거나 동생한테 형이라고. 이름 잘못 부르고 막 이러는 거. 카이구나. 맞네. 이것 봐. 눈 하늘로 보기. 오케이. 그럼 한 번 다시 뽑아볼까요? 귀여운 척하기. 넘어갈까요? 진짜 아니에요. 일단. 일단 태용이로 됐어요. 나 알려요? 네. 뭔지 알려줘요? 태용은.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거 봐봐. S만이 걸렸을 시 벌칙. 2배속. 원, 2배속. S만이. S만이 안 걸렸을 때 못 맞춘 멤버들 모두 원. 그러니까 형, 지금 만약에 태용이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해. 만약에 아니지. 태용이가 아닌데, 태용이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마크야. 그럼 나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못 맞춘 사람들. 그냥 딱 지금 저 말이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오케이. 알려주세요. 태용이 그냥 가자. 띠릭. 저는 S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누구야? 마크. 태인의 카이다. 카이다, 카이다. 카이다, 카이다. 와, 태용이 서로. 왜냐면, 어머머스 때 애들 맨날 이랬어. 저 아니에요. 어? 뭐야? 카 형 아니야? 백현 형. 백현 형. 아니야. 백현 형도 아니야. 마크야, 마크야. 아니요, 템가 백현 형이에요. 아니요, 백현 형이에요, 형. 뭐요? 아, 백현 형이에요. 아니요. 내가 뭔데? 형 이거 했어요? 아, 베럴데이스를 싱크했어요? 어, 했어. 아, 그래서 알아 아까. 아, 베럴데이스를 좋다고 하더라고. 연 멤버 어깨 기대기? 어, 루카스 어깨 기대기.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쉽지. 나도 여기, 나도 다 했다. 여기 있는 거. 아니, 그래서 형이. 아니, 그래서 아니에요. 마크 아니였어요? 어, 맞아. 아니,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마크 같은데. 시작할 때부터 눈 맞췄는데 완전 그냥 마크였는데. 오케이, 여러분들 저 빼고 나가서. 원. 2배속. 아이야. 컴온. 맞추라. 저 원래는 맞는데. 아, 지금 뭐야. 와, 이거 할 수 있냐? 너무 좁은데? 아, 백현이 형. 자리까지 해야 돼요? 자리까지 해야 되나? 자리까지 해야 되나? 자리까지? 구성도 할래? 어디예요? 1절 후렴. 1절 후렴. 1절 후렴. 구성까지 해. 구성까지 합시다. 그래, 좀 하자. 그래야 재밌지. 근데 백현이 형 우리 리더니까 필요해요. 그래, 같이 하자. 아, 노노노노. 저 구경할게요. 우리 어디부터 틀어줘요? 1절 후렴부터 틀어줘요. 여기 나오나? 1절 후렴부터 틀어줘요. 여기 다 나와요? 다 나오나 이거?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안무가 뭐지? 원래 카로. 이거. 이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사비만요? 네, 그것만. 저희 TV 됐죠? 홀룸. 레츠 고. 홀룸. 홀룸. 와, 잘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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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배송 맞아? 오케이. 이제 백현이 형 솔로. 1.5배송. 야, 잘한다. 백현이 형 솔로. 이거 4배송은 없어요, 4배송? 형 솔로 솔로. 아니야. 자, 오늘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 ONE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화이팅해서 여러분 팬분들에게 화이팅해서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we are. 슈퍼레임. 안녕. 굿나잇. 난 에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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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야.